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비츠로테크, 비츠로셀을 공부하고 나서 중간에 비츠로테크가 있길래 움몬공공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냥 재미는 없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 9월 1일 기준 9200원 1%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2057억이고 주가수가 2200만주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2.95% 비츠로셀은 30% 넘었죠. 최고 12,850원 7월 31일날 최저 2960원 자 들어갑니다. 홈피가 이래 생겼어요. 우주항공? 여기서 오 했죠.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고 무장복선, 디스크버리, 콜롬비아 무장복선 이렇게 넘어가고 오 창의와 도전 이렇게 비즈니스 그리고 또 우주를 또 비추고 빛을 낮췄는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아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 이분이 최대 주주는 장순국 경영자의 비츠로셀 경영자분이 차단기와 차폐류의 전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차단기와 전기차단기하고 차폐류, 개폐류, 개폐류, 개폐류는 뭐야? 열고 닫고 하는 거? 아 개,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생활과 산업현장 곳곳에 전기 에너지는 꼭 있으니까 국가전력산업의 태동기에 설립되어 기술적 불모지였던 국내 시장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전반 저력을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길래 비츠로테크는 60년 기업 역사는 한국 자체 전력산업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오 61년 15년이 61주년 되는 해라고 하네요. 근데 홈페이지가 아 일단 연협 55년부터 89년까지 5, 5, 5, 5, 5, 5, 5, 1, 2, 3, 4, 5, 50년이니까 그럼 어? 아 일단 연혁 55년부터 89년까지 5 기술이요서 5, 5, 5, 5, 5, 5, 5, 5, 5 5, 1, 2, 3, 4, 5, 50년이니까 10년 기술 5번이란 말인가 일단 볼게요. 55년 광명 전기 제작소를 설립했어요. 이게 비츠로테크의 전신인 모양이네요. 일본 아이치사와 아이치 일본 메이덴사와 기술 제휴 vi 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버큐 아이 인테럽터인가 진공 인테럽터 훔치기 인터셉터 진공 훔치기 진공간에서 바꾸는 진공간에 진공상태에서 진공 상태로 뭔가 이렇게 뺏는 흐름을 바꾸는 그런 그 vi 맞을 것 같은데 미국 린드세이 사화학기술제 폴리머 콘셉트 콘셉트 콘크레트 뭐야 이게 콘서트야 폴리머는 다중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뭔가를 해 가지고 4개의 기종을 국산화를 개발합니다. 33년이 지나서 그래서 90년대는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야 90년 초반에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구나 서태지 나오기 전에 자 v12 뭐 획득 장영실상 93년 95년 서태지가 언제 나왔더라 94년인가 96년 뭐 이렇게 품질경영 50대 기업선정 99년에 이때 아이맵 터졌죠 2000년 넘어갈게요 2000년에는 좀 더 바뀌어요 비치로 테크로 상호를 변경하고 ci 는 비치로로 비치로 그룹으로 선포를 합니다 ASS 유입형 개발 전동 및 수동 항상 여기는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계속 요쪽이 그거에요 메인이에요 ISO 9001 획득 a cb 원자력용 12.5 k a 개발 암페인가 키로 암페어 개발인가 하여튼 원자력용 뭐 원자력용 개발 했대요 원자력용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여요 일단 2000년도는 이런식으로 크고 있고 2000년도에 코드닥 등록 했네요 2001년에 그리고 2010년에는 베스트 상품 선정 서부발전 서부 저쪽 동서남북 할 때 서부 서울에서 서부 서쪽 발전 50대 협력기업의 선정 서부발전에서 막 여러가지 협력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50대 협력업체 중 하나란 말이네 별가인이에요 그래서 두뇌역량 전문기업 k-브라운 파워 선정 ats 차세대 인류상품 선정 ats 오토 뭐 이렇게 그런거겠네 자 통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눈에 탁 띄는게 없어 2017년 비치로 테크를 물적 분할합니다 비치로 em 법인 신설 비치로 테크 아 이때 비치로 테크로 싹 나오는 모양이네 그럼 그때는 비치로 셀에서 일로 나왔나 뭐 중요한게 아니라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물적분할은 같은 재산을 100원이 있다 100원 자본이 100원이 있다 그러면은 인적분할이 있고 물적분할인데 물적분할은 물건을 띄고 서로 흩어지는 거고 인적은 주식만을 띄고 사람만 흩어지는 거 맞나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흩 갈리는 거 이렇게 물적은 뭐 이렇게 물건을 띄가지고 주식을 물건 띄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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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비치로 테크가 중간에 지주회사로 있고 지주회사라는 것은 요런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지주회사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뭐 SK SK 지주회사 두산 두산 지주회사 한화 한화 지주회사 LG LG 지주회사 막 있잖아 이런거 자기 막 거미줄처럼 막 수십개 카카오 카카오 지주회사 카카오 지주회사인가 그런식으로 쫙 있는걸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이건 비치로 테크가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로 비트로 EM 전력기기 부분 진공 밸브 부분 이게 BI 맞으실대 이거 비치로 셀 요거 얼마전에 공부한 셀 이게 리튬 전지 유스샵 배터리 오 뭐야 충격 흡수되는 배터리 오 하이 배터리 그리고 비치로 밀테크 열전지 방열패드 복합소재 오 이건 밀리터리텍 밀텍 미러스텍 뭔텍이지 이게 복합소재 밀리테리 통과 통과 비치로 넥스텍 우주항공 이쪽이 조금 뭔가 있어 보여요 폴리 가속 부분 플라즈마 우주에서 태양에서 뭐 플라즈마 엄청나게 뜨거운 뭐 제4세대 물체는 고체 기체 또 하나 액체 하나가 플라즈마 상태래 근데 이걸 설명 뭐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게 있대요 요렇게 하면 회사의 개요가 들어가는데 이거 홈페이지도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물건들이 보려고 했는데 여는 아직까지 이미지를 준비중입니다 나아가 길이가 새 버렸어 길이가 새 버렸어 그래서 이 회사 제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는 크게 막 막 탁 들어가서 그런게 잘 안나오더라구요 회사의 개요 비치로 셀은 공부했다시피 160 1639억의 자본금을 가진 자산을 가진 축전지 1차전지 리튬 1차전지 세계 넘버2 원2는 넘버1 회사가 넘버2 회사를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가 넘버2라고 보면 되요 세계 2등 세계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비치로 셀 비치로 넥스는 항공기용 부품 제조 자본금 자산 601억 비치로 밀태 1차전지 여기도 여기서 1차전지 제작하는 거 일로 갖다 주는구나 200억 짜리 비치로 em 진공기기 전력기기 여기 갖다 주는 걸 비치로 그 뭐 테크해서 파네 451억 요거는 부는 i라는 거에 종속 안됐다 요는 맞다 맞다 요 요는 뭐야 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존법에 안 맞아서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래 그럼 대기업이지 그럼 대기업은 아닌가 지주회사 그래서 이 회사가 뭘 만드느냐 하면은 전력 생산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전력과 전기 전력은 전기의 힘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전력 기기 사업과 플라즈마를 응용해서 진공 상태에서 초정밀 접합이나 특수 공정 설계 등을 이용한 프로젝트 납품을 하는 특수 사업 1차 전지 제작하는 전시 사업으로 구분하고 차단기 및 개폐기 수배 전반을 판매하는 전력 기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1차 전지 하고 뭐 플라즈마를 응용한 특수 및 초정밀 이렇게 용접 이런 것도 하고 공장 설계 특수 공정 설계도 하고 차폐기 개폐기 수배 전반 이런거 전기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 한다고 하네요 자 넘어가고 그래서 시총이 2700억에 이렇게 되어 있다 평가대상 신용등급은 B가 3개에 나이스 dmb 에서 했는데 이거는 B가 3개는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안정 되나 인정 되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나쁘다 라는 건 아니에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연역이 아까 나왔던 게 2010년에 대전력 저장 공급장치 240억에 국가핵융합연구소 이게 코스타 코스타 ITS인가 국가핵융합연구소 K-STAR 맞을게요 K-STAR 여기에 다운시스도 납품하고 있어요 다운시스도 전력 기기 회사인데 다운시스는 전원장치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에요 다운시스는 다운시스도 전력으로 먹고 사는데 다운시스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원 공급장치로 특화되어 있는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핵융합연구소 K-STAR 맞을게요 원자력품질보증자격 이것도 자격이 있는 뭐지 이거 있고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이거 한국항공우주원하고 나는 한국이 미사일 잘 쏴서 나라호 이렇게 미사일 잘 쏴서 한국항공우주를 샀는데 주식을 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 빛으로 밀태기라고 하는 소리가 있어서 일단 봤는데 그런건 잘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역이 나오고 액면가가 단기 순이익이 18년도에는 4억 3천 18년도에 4억 3천 밖에 안돼요 19년도에 8억 9천 단기 순이익이 올해는 6개월만에 18억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456억 아 456원 EPS EPS 계산하는 법은 항상 나오지만 EPS EARNING 영어로 실패했어요 EARNING PER SHARE 주식수란 말이죠 실적 나누기 주식수 하면 뭐다 EPS PER는 PRICE EARNING RATIO 가치의 실적 RATIO 몰라요 하여튼 이거는 PER는 이거 지금 현재 주가 나누기 EPS 하면은 PER가 나온다 요거에 여기 6개월 치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900원 잡고 900원에 나누기 9천 하면은 10 정도 나오죠 10 PER가 10이다 이런식으로 자 통과 그래서 전력기기 아까 전에 전기 에너지의 생산 수송 변환 사용에 필요한 전기기기 중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기기를 제외한 회전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를 제외한 회전기기 어떤게 있습니까 돌아가는거 발전기 전동기 가 회전기기로 볼 수 있고 정지기기 가만히 쓰면서 전기를 영위하는게 변압기 차단기 변압기 차단기는 안 움직이잖아 그런거에 정지기기 전선 및 기타 전기기기와 관련된 부품 소재 부분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전기기기를 말한다 수요처는 전력산업자 산업체이다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사가 많이 하는게 요거 많이 하죠 정지기기 요런 것들 요거를 많이 하죠 요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력기기 특성은 필수 에너지 사업이고 각종 기기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위주의 생산 구조로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이게 전기가 필수 에너지잖아 필수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문하는 것도 다품종 소량 생산 근데 왜 그렇지 전력 공급망 특성상 부분적인 고장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전기 잘 오는데 땜에서 아니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잖아요 쭉 오다가 여기서 차단기 개폐기 있잖아요 변압기 변압기를 거쳤는데 여기서 또 난갈로 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고장 나버렸어 그러면 여기는 여기를 커버하고 있는 변압기는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여기 막 중요한 뭐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뭐 생활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병원에 있다든지 이러면 큰 피해를 입으니까 이 물건들의 전력 공급망 특성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건들은 제품들은 엄청난 디자인 이런 건 신경 없고 안전하고 오래갖고 튼튼한 게 최고로 친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납품하는 쪽도 기존의 신뢰가 있던지 아니면 꾸준히 인정을 받았던 데가 최고로 친다 이 말이겠죠 괜히 더 싼 거 사려고 하다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기술을 주도하고 보통 후발국이 보통 요거를 카피해서 만들어내서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명도 길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변압기 설치하면 10년 20년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장 차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서 기존의 업체 거 사서 사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들어봐 내가 우리 거 안한다 근데 니 거 사서 게 이런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전력 통계량을 보면은 판매 전력량이 2015년에 48만 GWH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게 2019년에는 52만으로 2018년에 최고치지만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이걸 봐야 돼요 9500 정도를 2015년에 썼다라면 2019년에는 10만에 만 이게 각자 생활하는 것만 봐도 요즘은 전기 없으면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스피커 뭐 노트북 뭐 마우스 휴대폰 충전 선풍기 모든 게 전기가 연관되니까 이 전력 소모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 설비에 송전 설비는 2015년에 33,000 이 정도 했다면 19년에 34,000으로 늘려놨고 배전설로 이거는 배전설로는 뭐지 배전설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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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전되는 집에 배전되는 건가 46만 요거 요거라면 수치가 몰라서 그런게 2019년에는 50만으로 계속 하여튼 불어나고 있는 변전수가 820개에서 19년에는 860개로 계속 동네 변전소 있죠 대구에도 침산변전소 막 이렇게 무슨 무슨 변전소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1인당 전력 소비량 꾸준히 증가하고 2019년 말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수송하는 송전설로 송전 송전설로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그럼 변전소에서는 집까지는 그럼 배전설로겠네 맞지 맞나 80년대 2.7배에서 변전설비는 80년대는 2.7배 증가했고 80년대비 송전설로가 80년대에는 2.7배 성장했고 변전설비는 18배 성장했고 17배 성장했고 총 864개의 변전소가 지금은 운영 중이다 계속 이렇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계속 성장 왜 계속 써야 되니까 해외의 전기시장 전망도 세계시장이 2009년에는 9억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1조 5천억 달러에요 5% 증가했고 국내 시장은 8%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OECD 전력통기 투자 전망의 발전 분야는 10억 달러 10억 100억 1000억 1조 4조 달러가 발전 분야에 전력투자 전망인데 논 OECD OECD 아닌데는 한 50조 달러 엄청나네요 월드 에너지 아웃룩 그래서 이런 전기를 만들려고 원자력 예전에는 화력 석탄 에너지 막 이렇게 석유 에너지 터빈 돌리고 했는데 이제는 환경을 생각한다고 기후 협약 이런걸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로 막 갈아타고 있는 실적이죠 우리도 지금 그린 에너지 막 갈아타잖아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뭐다 태양광 두산중공업은 LNG LNG 터빈 터빈이 있지만 요거보다는 지금 풍력 날개 날개 요거 풍력 날개도 만들고요 풍력발전 안에 터빈도 만들고 풍력 수혜주죠 요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에 하나솔루션이 태양율 쪽으로는 최강이니까 괜찮을거에요 태양 하나솔루션 그렇게 지금 에너지사업이 태양열 해양발전 지열전력기관 등과 연관이 있는 에너지산업에 집중터저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매년 5%의 성장율이 발전 보이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설비고체 아시아 중동 러시아 신규전력설비 유럽의 전력시장 단일화계획 중국의 서전동 서전동 송 프로젝트 서전동송 프로젝트 등으로 해외 시장 성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도 좀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자네 이런 것처럼 계속 할 거다 전력은 여름철이 성숙이고 겨울은 비수기라고 하네요 여름철은 에어컨 성숙이고 겨울도 틀건데 요즘 히터 틀잖아 그래서 이거 비수기 성숙이는 조금 아니지만 그래도 여름이 많이 쓰나봐요 그래서 전력기기 시장은 초고압 고압 일부 시장은 송전배전설로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거고 연간 고론 시장은 연간 수시 입찰체계로 연간에 한 번씩 입찰체계로 구성되어서 계획을 처리하기도 하고 고압 저압 시장은 초고압 고압은 한전이 독점해요 근데 고압 저압 시장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구성되어서 공공부분은 단체 수의계약체계를 해서 경쟁입찰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공공부분 같으면 단체 수의계약 야야야 너들 중에 누가 할래 쑤쑤쑤쑤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공개입찰로 경쟁입찰로 변환돼가지고 경쟁체제가 되면 좀 더 싸고 좀 더 좋고 좀 더 잘난 놈이 되잖아요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싸고 가격 싸고 물건 좋은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즉 바뀌고 있다 되고 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하면 산업에 큰 타격이 있다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신뢰도 안정성이 요구되는 제품사이클이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술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라 다른 그냥 신생업체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매우 힘들다 그리고 특수사업에서는 비츠로 스넥 비츠로 넥스넥 이게 여기서 우주항공사업이 나와요 항공사업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관련 소재류를 생산 제조 가공 조립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항공법에 의해 항공기의 정비 수리 개조 등 항공기 사용자가 그 운항상에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의 정비 수리 개조 등 항공기 사용자가 그 운항상에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운항상에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했다 운행상에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했다 이거 빼고는 다 우주항공사업에 포함된단 말인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전하네 그래서 대규모로 요구되는 고용 촉발형 산업으로 생산 후 판매 방식이 아닌 수주 후 개발 방식을 개발 생산 방식을 따르고 있다 뭐 비행기 특성상 미리 만들어 놓는게 아니라 수주 받아서 만드는 특성 이런게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주 산업의 매출이 산업체 매출이 2013년에는 100만원의 단위가 100만원, 10억, 100억, 1000억 2조에서 2017년에는 3조로 불어났어요 합계, 연구기관도 연구기관에서는 4,149억 에서 2017년에는 7,837억 으로 불어나고 투자 현황에는 국내 우주 산업 투자 현황에는 R&D 부분에서 이게 단위 100만원이니까 1,600억이 기업에서는 1,600억을 쏟아붓고 있어요 연구기관에서는 524억을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합쳐 보면은 기업에서는 교육, 설비, 투자, R&D, 기타를 합쳐가 1,822억을 쏟아붓고 있고 연구기관에서는 1,609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세계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우주 산업이면 스타워즈 스타워즈 이거 뭐지 엘프다 엘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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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주 산업 시장 규모는 우주 산업 그러면 스페이스 엑스 생각나죠 스페이스 엑스 스페이스 엑스 이 뭐다 일론 머스크 이거는 일론 머스크 이 회사는 상장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냥 대주죠 이게 상장 안 돼 상장 안 돼도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증가율은 2013년에 우주 시장에 8% 14년에 1% 15년에 3.9% 16년에 1% 2006년에 2016년에 1% 매출 증가율이 그 뭐 이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요렇게 요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8% 했다가 1% 했다가 3.9% 했다가 1% 했다가 1% 했다가 나도 모르지만 예전에는 뭐 그 미소 냉전 시대에는 대륙간도 탄도미사일 요거 어떻게든지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쪽 우주를 정복해야 된다고 막 우주 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해다 보니께는 맹 효율이 별로 없고 해보니 뭐 또 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예산을 깎는 거지 깎다 보니까 이래 된 거지 쭉 쳐졌죠 근데 여기서는 일론 머스크는 뭡니까 우리가 인류가 살 수 있는 거는 화성 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성 이주 정책을 하려고 돈 이빠이 모아가 자동차도 막 하고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항상 말을 해요 화성에 정착해서 살아야 인데 인류를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 그러면서 경쟁자의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 단위별 시장 규모가 있고 어 아 그렇지 항공 산업이 제품 단위별 시장 규모를 따진다면 중량 1톤 당 자동차가 3만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라면 중량 1톤 당 여객기는 한 81만 달러 81만 달러면 얼마야 이거 10억이야 1억이 1만 달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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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량 1톤 당 통신위성이 874만 달러에 거의 고부가가치 사업인거지 앨런 머스크 우리나라 인공위성 이거 태아가 위로 쏘고 보내잖아요 그럼 돈을 엄청나게 받을걸요 수수료 택배 하니까 또 쏘는게 그대로 떨어져 그 자리에 그럼 또 다시 재조립해가 또 쏘고 또 쏘고 계속 쏘는거에요 몇번간 이 사람은 택배로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스페이스엑스를 할 때는 아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방산업체들 미국에 그런 업체들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무슨 평행장치에서 스테빌라이저 이게 견적을 내니까 한 연구원이 여기에다 견적을 내니까 15만 달러 1억 넘는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이거 간단한 기술이다 니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몇 개월 동안 막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냈는데 6천 달러인가 하여튼 만 달러 만 달러도 안 되는 하여튼 아주 싼 가격에 만들어내가지고 이메일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려고 보내려고 하는데 샌들을 누르는데 속에서 첨불났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이거 뭐 한다고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우주를 정복하려고 스페이스엑스라는 기술을 막 쏟아 보들 때 돈을 15만 달러에 만들 수 있는 돈을 6천 달러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린다는 거 스스로가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엑스에서 만들었던 기술들이 테슬라에 다 오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기술들은 어떻다 아무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경기 변동의 특성으로는 모든 사업이 자국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국 정부의 우주 산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맞죠 자국 1급 기밀이고 하니까 그리고 경쟁 요소는 뭐 사업은 정부 연구소인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일부 기업이 이에 참여하는 편이다 뭐 이런 정도 조금 폐쇄성 이런 게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신생 업체가 진입하기는 너무 힘들죠 이거는 완전히 비밀이고 이런 거잖아 투자 위험도 높고 매출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기에 신규 업체가 들어간다는 거는 쉽지 않죠 특별한 기술 아니고서는 그리고 우주 항공 사업에 산업에 사용되는 부품은 티타늄 합금 초고강도 합금 복합 재료 알루미늄 합금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뭐 여기 비치로 테크에서는 이런 그거 뭐야 항공 환경에 대한 규격 규제가 있는데 그 중에 AS-EN9100을 획득했대요 이게 뭐냐면 우주 항공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 에 요구사항인데 요게 통과된거지 ISO 9000 획득 이런 것처럼 우주 항공제품 설계 제조를 할 수 있는 단위죠 단위 요거를 9100번을 획득했어 9110은 9110은 정비할 수 있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거고 9120은 부품 조달 업체를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요구 우주 항공 부품 아 제품 설계 테크는 제품 설계 및 제조 이게 더 좋은 거 아이가 우주 항공제품의 설계 및 제조 유일한 품질 경영 설계하고 제조하고 우주 항공 부품의 조달 업체를 위한 품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통과 자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고온 플라즈마 시스템 이 고온 플라즈마가 다온시스에도 있어요 다온시스 다온시스 시스 다온시스에도 여기도 전력 산업을 주력으로 밀고 있어 가지고 그 전력 산업 중에 플라즈마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온시스 하면 원자력 해체가 있었는데 요도 있네요 원자력 해체 방전현상을 이용하여 토치 내부에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이를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 구축한 시스템을 말하며 산업 및 방사성 폐기물의 열처리를 환경 분야와 나노재료 개발 등의 신소재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플라즈마를 방사성 폐기물 열처리 하는 데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오 여기도 가능하네 그래서 석탄가스화기술 복합발전기술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 전기대체기 세정 폐액 처리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산업 전반에 발생되는 독성 폐액을 열분에 산하 처리하는 사업 이게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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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폐기물 폐기물 사업이죠 폐기물 사업 폐기물 폐기물 사업 폐기물 폐기물 재처리 환경 재처리 재활용 사업 아 재활용 그리고 원자력 폐기물 및 폐액 처리 산업 폐기물을 척이하고 발생되는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최종 배설하는 일련의 공정설비 등을 진화하고 있다 거래처로는 한국 수력 원자력 등이 있다 플라즈마가 저렇게 절단한 데도 써요 플라즈마 이렇게 잘라내는데 그렇지만 요런걸 요렇게도 쓸 수 있다 재처리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이거 무슨 사업인데 재활용 사업 헷갈린다 핵융합은 별들의 중심은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인데 태양안의 1억도 이러한 상태에서 수수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 무거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량 감소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방출되는데 이거를 핵융합 에너지로 합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다운시스 할 때 이렇게 배하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저기 지금 프랑스에서 갑자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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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인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우리나라 또 하나 7개국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핵융합 발전소 요걸 8초를 아니다 몇초를 유지하는거더라 20총강 8초를 유지하는 지금 8초 유지되고 있고 1억두를 8초간 유지 요걸 하고 있는데 요게 성공되면 우주여행 있잖아요 그거 그거 영화에 나오는거 그거 그런 것처럼 그런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이런 핵융합 에너지인데 완전히 진짜 공해가 필요 없고 폭발성도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거지 획기적인거 거기에 다운시스가 전원장치를 공급 그리고 비츠로텍은 여기 어딨나 여기 토카막 내부의 장치를 보호하는 PFC 제작 등을 수입 이게 뭐 카세트 도미 뭐 하면서 그게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대 이거 보호하는거 보호하는거밖에 쓸모하겠어요 이렇게 다운시스는 전원장치 전기를 계속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걸 담당하고 있고 여기는 비츠로테크는 요거를 보호하는거 딱 터지작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요거는 신기하더라고 재밌더라고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오 좋아좋아 했는데 다른거는 요거는 이제 비츠로셀에 여기 비츠로셀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기존 알카라인 전지는 1.5볼트급 전지 건전지 뭐 리모컨에 들어간 이 건전지를 3볼트로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연결해 버리면 진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쓰면 뭐 한두 시간 쓰면 다 쓰는 그런건데 리튬 1차전지는 요거보다 밀도를 더 길게 해서 어 이렇게 볼트도 더 넓고 기간도 오래 쓰고 5년에서 10년간 쓸 수 있고 그리고 온도도 마이너스 50도 견디고 뜨거운 80도 견디고 이런식으로 만드는 특수환경에서 많이 쓰게끔 한다 그래서 특수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고 보면 전쟁시 무전기 잠수부 밑에 내려가가지고 좌표보는 GPS 또 특수환경 수도 계량기 이런거 오지에서 달려있는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렌터카 회사의 GPS 이런거 그리고 리튬 전지의 특성은 원자번호 3번에 금속으로 굉장히 가볍답니다 원자번호 3번이니까 1번 2번 빼고는 수소 엄청 가볍죠 수소 수소 수소연료 수소가 엄청 가볍네 헬륨 헬륨 수소 헬륨 그 다음에 리튬 그래서 리튬을 건들기 위해서는 리튬이 물과 수분과 만나면 수소가 발생됩니다 수소가 발생되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어서 이 리튬을 제조하려면 주변이 건조해야 돼 사막 같은 데 사든지 아니면 건조한 상태로 아주 건조하게 그래서 이거는 드라이룸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룸 여기 칸은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잘 못 돌아온다는 소리도 있어요 고전압 방접 리튬 1차전지는 일반전지에서 2배 이상 높은 전압 기본 3볼트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고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 가장 높다 광고미암 온도 영하 50도 5도 에서 영상 85도를 견딘다 장기 저장능력 자가 방전율이 2% 미만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도 전기 소모율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니까 한 5년 지나도 한 10년 지나도 살아있다 그래서 리튬 1차전지의 내용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불리는게 리튬 염화티오닐이 있고 리튬 이산화황 리튬 이산화황 리튬 망강 리튬 망강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넓은 온도를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군에서 많이 쓰이는 거 군통신 장비 미타기 경비 알람 텔레비전에서 보면 경비 알람이 이렇게 선 끊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선 끊으면 안 돼.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배터리 10년 가 10년 이거 하면 안 돼. 장비의 부품으로 리튬 1차전지 사업은 동일 규모의 사업군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자국 내 동종업 및 해외 유사 업체들한테 기술 공유를 잘 안 해. 이게 후발주자가 막 따라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술을 잘 안 하는 산업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고가 설비가 좀 필요하고 리튬 폭발 하니까 건조한 드라이룸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 크게도 만들어야 되고 건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설비 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시장 진입이 굉장히 높지만 제일 큰 거는 그거에요. 이 사람이 이것도 건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야 뭐야 중요한 중요한 어디야 잠수부가 gps이고 리튬 1차전지가 꼽혀져 가지고 내려가는데 심해서 작동하는 생각 목숨 잠수부의 목숨과 직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높은 제품의 신뢰도 안정도가 있어야 되어서 신생 업체들이 새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시장 제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들쭉날쭉 안 한다.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리튬 1차전지는 리튬 전지, 2차전지, 자동차 2차전지, 전기차전지에는 핵심 부품이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 정도로만 딱 되어 있다면 1차전지는 의외로 더 많이 들어가요. 리튬 1차전지에는 전지의 케이스, 헤더, 외장 부품들도 전지의 핵심 부품으로 속하고 1개의 리튬 1차전지 제조회사가 다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주변에 주잖아 물건들. 너도 이런 거 좀 만들어도, 너도 이런 거 만들어도 그래서 한 100여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러면 자기가 한 20개 만들면 나머지는 80개는 협력 회사들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협력 업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기술 교류와 이런 게 돼야지 100개 중에 한 개가 삐리비리 하면 거기가 계속 분량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하나 잘못되면 자기들의 신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영업력에서는 굉장히 박살날 수 있죠. 리튬, 여마티오닐은 무전기와 어뢰 등에 많이 쓰입니다. 어뢰. 어뢰 왜 이게 쓰인다고? 어뢰. 자 생각해봐요. 자 어뢰 발사해서 잠수하면서 슝 발사해서 발사해서 언제 터져 이거. 부딪혀야 터지잖아. 맞죠? 부딪혀서 터뜨릴 수 있고 원격으로 터뜨릴 수 있는데 원격으로 터뜨리는 게 옛날에 없었다 치자. 그러면 여기 신간이 있을 거냐. 뇌간이. 가다가 탁 부딪히면 충격이 받으면 탁 깨져서 터지게끔 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마티오닐 건전지 그런 게 탁 부딪히면 깨지는 충격으로 안에 깨, 흡수되어 앰플 형식의 아이온인 앰플, 앰플 전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저브 전지, 앰플 전지 이런 건 최첨단 미사일, 박격포 포탄 넣잖아요. 박격포 뒤에 미사일 통수만 삐용 산 뒤에 쏟는 거. 이건 뭐 터뜨리지 않았는데 미사일, 미사일 또 그림을 내가 너무 몽골인께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미사일. 이 뇌간이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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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위치가 있다. 스위치란다. 이게 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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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같은 거 여기 있으면 여기 충격을 탁 받으면 건전지 작동을 탁 해서 여기서 화학 자극이 탁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러면 쏙. 여기 만약에 화약으로 됐다고 치면은 화약이 부딪히면서 불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가 전기적 스위치가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놨겠죠. 내 생각입니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IT 장비가 또 요즘은 IT 장비가 소형화 경량화 출력이 굉장히 높은 걸 또 원하는 환경이 돼 있다 보니까 전지도 소형의 고출력의 고용량으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단위 최적당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리튬 전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 시장 평균 2020년에 연평균 5.8%가 성장했고 리튬 영아티어닐은 리튬 이산화 망간이 전체 시장의 70%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 거의 내가 물건 100개 팔면은 7,80%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16년 기준 리튬 영아티어닐이 4,157억 리튬 이산화 망간이 8,049억의 매출을 매출이 발생시킨 거예요. 시장 전체 시장 전체 시장 2020년국은 5,000억 그리고 1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체 시장 전체 시장 전체 시장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전쟁이나 이런 거 좀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매출이 톡톡 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1차 전지 산업이 요즘 스마트 스마트 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시대 4차 시대 4차 4차 세대 뭐야 이거 4차 4차 세계 1차 세대 2차 세대 뭐지 어 그거 지금 그 세대로 바뀌고 있는 그거라 가지고 그게 뭔 말이냐면은 이제 조금 더 더 이제 간편하고 간소화하고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높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량기, 수도 계량기,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 필수잖아요. 수도, 전기, 가스, 요 계량기 옛날에 이렇게 비비를 돌았잖아요. 이거 돌았잖아요. 그럼 검침원이 일일이 적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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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요즘은 여기에 와이파이 기능, 통신 기능만 연결하고 통신 기능만 연결하고 통신 기능만 연결하면 안화되죠. 이 사람 이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전기를 동료권을 가정집 220 볼트에 연결하면 가정집이 전원 꺼버리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나는 전기 덜 낼래 전기 탁 끊어버리면 이거 안 돌아가잖아. 맞죠? 이것도 안 들어가고 이것도 안 들어가고 그럼 어떡해? 그러면 충전하는 걸 넣어놓으면 또 충전을 방전시켜 버리면 작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메다기는 뭘 쓴다? 1차 전지를 쓴다. 한번 쓰고 그냥 기계 통체를 바꿔버리는 거 교체가 안 되는 그게 뭐 리튬 1차 전지. 리튬은 수명이 5년에서 10년 길게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소 10년을 쓰는 길을 한번 꼽아놨고 그러면 와이파이가 되는 게 10년 동안 작동해 버리면 뭡니까? 봉인만 딱 꼽아놓으면 계속 신호를 왔다갔다 주고 받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게 스마트 그리드라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3개. 우리나라만 해도 4천만 인구가 4천만이고 4화로 나누면 한 천만 가구니까 요게 3개가 팔린다 생각하고 그런 거죠. 가구당. 그러니까 인도시장 중국시장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게 엄청나다. 요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력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것도 뭐야.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공인터럽터. 예능. 베큐인터럽터. 진공인터럽터 독자 개발하여 현대중공업 LA산전 더불어 중소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생산. 중소기업에서는 진공인터럽터를 유일하게 생산했대. 고압제품들. 이게 고압제품들에 적응해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이게 알 수가 없네. 이게 알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액체 연료. 그래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뭘. 마이했대. 2022년에 국내 기술로 발사 예정인 KSLV2호 적용 예정인 75톤급 연소기, 터보 펌프, 가스 발생기, 극존배관 등을 제조했고. 우리 미사일 잘 만드는데. 그리고 플라즈마로 독성 폐액 처리하고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가 우주산업 및 친환경 산업의 대체 에너지 산업에도 진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차 전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산업들. 1차 전지에. 제세동기, 당뇨병 환자에 바로 꼽는 거, 인슐리 자동 분사기, ATM기, 밥솥, 밥솥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세탁기, 가스 탐지기 이런 것들 등등에 들어갑니다. 극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전지라서 대체가 불가하다. 이거는 물건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폭망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물건을 절대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교체 중인 10년이라 굉장히 길다. 이 말이죠. 다른 업체 요게 세프트, 셰프트. 요사가 프랑스사인데 세계 매출의 1등을 자제하고 있는 회사고 타디리안, 타디리안, 타리안, 타리안, 테리안, 테리안, 테리안. 요는 이탈리아의 회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회사인데 2등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지들끼리 1, 2등을 다 잡고 있으니 비츠로셀은 비츠로셀이란다. 비츠로텍은 2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쟁사에 비해 짧은 역사로 인한 약한 브랜드가 약점이래. 다른 것은 우리는 빨리도 만들고 싸, 싸. 근데 브랜드가 별로야 이거지, 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군용 전투 지원 물자로 리튬 전지, 전자식 포탄, 유도 무기, 전자 장비 등에 쓰이고 93년부터 군용 리튬 1차 전지를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고 군용 통신 장비용 전지는 매년 120억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다. 차기 복합형 소총, 총에 렌즈를 단다든지 야간 투시경을 단다든지 이게 총에 간단한 전력 1차 전지를 연기만 하면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복합형 소총 이런 것들. 그리고 불발 포탄의 비율이 1%로 낮춰야 하는 국제협약이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포탄의 기폭장치에도 모두 장착하는 추세래. 그래서 밀리터리, 전지의 품질, 신뢰성이 일부이고 유사시 안정적인 군수 지원할 수 있는 장비시설, 원천기술, 제조설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진과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맞죠?